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무료체험 7기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다음주에 진행을 할 거니까 미리 저희한테 신청해 놓으시면 되는데 카톡 아이디 같은 경우는 HERB2019거든요 친구 추가하고 나서 체험신청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폭 상승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냥 0%였습니다 움직인 건 없었습니다 FDA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바백세가 그동안에 170여개국에서 승인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특별하게 승인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썰들이 좀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서 조금 가장 유력한 썰이 화이자가 정식 백신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고 있다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재미로 좀 듣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코비원 스카이코비원 멀티주의 임상 3상에서 우수한 효능을 확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라 정식 사용 승인을 요청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보다는 정식 사용 승인 요청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오케이 해준다고 하면은 이 백신을 갖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또는 영국이라든지 WHO를 가지고 갔을 때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면은요 1분기 매출이 871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238억으로 55% 정도 감소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바백스 위탁 개발 상산을 하면서 원액이라든지 아니면 완제품을 만드는 생산 라인까지 갖고 총 3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는데 물건은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이게 아직 출하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온전히 노바백스의 위탁 개발 상산에 대한 매출이 잡히지는 않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분기에서 벗어나고 2분기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분기부터는 노바백스에 대한 온전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예상 CMO 매출 같은 경우는 3568억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보시면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관련 전체 매출은 68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올 한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2분기에는 만회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전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만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분기에 실적 부진했던 이유가 노바백스 백신 품질 건수 지연 이슈가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었는데 지난달부터 해소가 되고 있어서 2분기부터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 관련 매출 실적이 잡힐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표로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숫자로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적 추정치를 보면 올해 백신 코로나19 CMO는 3568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온전히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매출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선스 임 매출액 같은 경우는 3279억으로 집계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량과 공급처에서 위탁받았던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라는 점이 회사의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국내 유통과 CMO 매출을 종합해 본다라고 했을 때 그 금액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천원 가깝다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후발주자 노바백스 독감과 코로나19를 합친 2인원 이런 백신도 개발 중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백신을 한꺼번에 만들어 갖고 종합 백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코로나19가 독감과 유사한 계절성 호흡의 바이러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독감 주사를 맞던 것처럼 코로나 주사도 맞아야 된다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된다 이런 인식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백신 접종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매년 예방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어갖고 노바백스를 포함해서 백신 개발사들이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표적으로 하는 백신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바백스는 지난달 코로나19 독감과 결합한 백신에 대해서 최초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고요 50에서 70대 약 650명 대상으로 해서 진행된 임상에서 투약자들의 면역반응이 기존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과 허가를 앞둔 독감 백신 후보를 각각 맞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네요 일단은 뭐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화이자나 모더나보다는 조금 더 낮다라는 평가가 들어가고 있죠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원재료가 원재료가 덜 들어가는 것도 나름 장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인원 백신 같은 경우는 삼상이 내년에 좀 진행이 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요것도 뭐 수주를 따올 수도 있는 거겠죠 cmo 라든지 cgmo 라든지 이런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매출처 중에 하나 이렇게 뭐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주주가 SK케미칼인데 케미칼 역시 뭐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밑에 있는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연동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케미칼을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를 좀 팔아갖고 주주 배정 좀 하자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일단은 뭐 작년에도 한 두 번 정도 요런 얘기들이 좀 나와줬죠 그러다 보니까 SK케미칼은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언제까지 저평가만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를 주식을 좀 팔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의 상승을 살짝 살짝 조금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실적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의견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SK케미칼은 이전에 SK그룹이 SK바이오팜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지금 신약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미국에 진출하고 거기서 매출을 계속해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영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캐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사이언스의 물량도 대뜸 주주들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내던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거고 미리 진작을 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끝났다 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꾸준하게 꾸준하게 먹어갈 수 있는 토종 백신의 개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 백신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코로나 백신이 뭐가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늘 말씀을 드렸고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자국에 어떠한 토종 백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나중에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토종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후발주자로 이렇게 오고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중간에 중단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독점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간도 없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당장의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얘네들은 좀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향도 많이 여러 번 내비쳤기 때문에 CMO라든지 뭐 CMO가 아니죠 M&A라든지 아니면 지분투자 기술 확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파이프라인의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모먼텀들을 지금 만들어낼 지금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지금 당장에 뭐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이거나 깨끗한 모습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 언저리 내에서 조금 이렇게 좀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왔다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어떠한 상승 모먼텀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고 그 방향은 역시 우상향이다 그래서 1차적인 저항 구간 2차적인 저항 구간 이렇게까지 좀 구분을 해서 지켜보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은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음 달에 회비가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 꼴로 활용할 수 있는 허브경제TV는 이번 달이 마지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카톡 친구 추가하실 때 ID HERB2019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QR코드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저희랑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매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 수익인증 이 센터에 들어오면 이런 매매를 할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 꼴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투자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루만에 5만원 벌고 하루만에 100만원 벌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이번 달까지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매매했던 것들 보시고 아 이 정도면 나 허브경제TV 따라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이 시간 지나기 전에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 놓으시면은 저희가 보다 자세하게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감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됐습니다 보내요